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이틀째인 오늘도 제주 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에서는 열띤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적용된 회전 승패제라는 새로운 경기 방식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정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는 탐색전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발차기나 주먹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경기부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1회전에서 소극적이던 선수가 적극적인 공격을 펼칩니다. 점수에서 앞둬 있던 선수도 방어보단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과거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태권도가 이처럼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바뀐 데는 회전 승패제라는 새로운 경기 방식을 도입한 게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회전 승패제는 총 3회전 경기 중 먼저 2회전 승리를 거두면 최종 승리하는 경기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1점 차라도 연속해 지게 될 경우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1회전에 뒤진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좀 할 맛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저도 다음 라운드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운드마다 더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체력 소모도 준 것 같고 3회전 다 뛰는 것보다 2라운드까지만 뛸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종전 3회전 정수 합산제에서 득점이 동점일 경우 이어지는 골든 라운드는 하지 않아 평균 시합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특히 다음 시합에 준비하기 위한 체력 안배 차원에서 기량 차이가 클 경우 빨리 승부를 보려는 전략적인 변화도 생겼습니다. 1분 30초에서 2분을 늘렸는데도 줄여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빨리 끝내고 체력을 또 보충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 이 밖에도 클린치 상황에서 변칙 공격이 몸통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확대되고 회전 공격 성공 뒤 넘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지 않으면서 화려한 기술 태권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 방식의 변화가 다소 지루하다는 태권도 시합에 볼거리와 박진감을 불어넣으며 대회 분위기를 달구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